안녕하세요. 라비세인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봄맞이 전신 유산소예요. 점점 얇아진 옷차림, 이번 홈트로 빠르게 준비해보세요. 첫 번째 동작이에요. 팔은 위아래로, 발은 앞뒤로 교차하며 30회 제자리뛰기예요. 두 번째 동작이에요. 왼쪽 다리를 뒤로 뻗었다가 무릎을 들면서 동시에 상체를 무릎 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가슴과 어깨를 회전시켜주세요. 반동을 이용해 빠르게 따라해볼게요. 다리당 30회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세 번째 동작이에요. 와이드 스커트예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발끝을 뻗어 점프해주세요.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회씩 3세트예요. 10회씩 3세트예요. 네 번째 동작이에요. 같은 자세에서 점프하면서 동시에 팔을 뻗어 머리 위로 만세해주세요. 10회씩 3세트예요. 10회씩 3세트예요. gibi Forte affrontение. 그리고 비롯이 absolutely 다섯 번째 동작이에요.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깊게 앉아 바닥을 터치해주세요. 그대로 세 걸음 앞으로 가서 플랭크, 다시 뒤로 세 걸음 돌아와 와이드 스쿼트, 일어나서 10회 반복해줍니다. 두 세트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홈트 끝까지 따라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따라하기 쉬운 홈트와 함께 만나요.